이 시간 우리를 대포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허경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주하며 삶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 애틀란타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곳 애틀란타 지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 주님의 통치가 있는 지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역 안에 주님보다 높아진 마음, 고다진 목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흥의 회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을 하는 가운데 자칫 주님 앞에 바벨탑을 사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화 안에 가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안에 참된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이 윤리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운영되므로 지역 주민들의 고용이 확대되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제적 성장과 번영이 있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 정부기관, 기업, 가정,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다른 견해와 차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각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편견 없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대하는 지역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이 애틀란타 지역이 차발과 편견이 아닌 사랑과 존중이 있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차한 자들이 새 삶의 기회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지역, 나눔과 섬김이 실찬되는 지역이 되게 해 주셔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지역,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지역, 아이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증오, 미움, 시기, 타툼, 범죄, 혐오, 폭력, 중독 등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